아시아 서버 10탑방 킹파로 마우스를 강감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4워드 차가 보여서 4워드 차 쏘주고 마우스 뒤치기 한번 해주고 야 이게 튕기더라 역시 마우스는 포탑 가기좋아 가기 잘 되어있어가지고 개 싸우지 근데 지금 상대방 팀이 언덕 쪽이 밀리고 있어 아군이 언덕을 이기고 있지 이쪽도 아군이 이기고 있고 숙쌈이 참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 숙쌈이 참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 8티어 헤비가 참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자기랑 같은편 팀원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숙쌈은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숙쌈은 생각했습니다 숙쌈은 생각했습니다 자살을 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한당신 떠나라 자살 물로 풍덩 근데 진짜 저 숙쌈은 엄청 열심히 게임했어 엄청 열심히 게임했는데 자기가 같은 팀원들이 없잖아 자기 혼자 남았어 적에게 킬을 주지 않겠다는 강한 진념으로 인한 자살을 시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